아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잠시 쉬다가 이제 다시 한번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의 댓글도 한번 읽어보고 의견도 한번 봤습니다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런 의지들을 한번 읽어보는데 간혹 아직도 보니까 온갖 또 비아냥거리는 그런 몇몇 구독자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왜 이렇게 시선을 왜 이렇게 삐딱하게 왜 이렇게 왜고화하면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삶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삼성전자 주식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보면 안타깝고 항상 긍정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희망찬 생각으로 가야죠 살아가야죠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해서 잘 살 수 있어 볼까 아니면 더 삼성전자 주식을 더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인생 자체가 부정적이면은 그 사람의 미래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번 잘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부정적인 기운이 나오는데 주위 사람들도 안좋아요 보면은 그래서 항상 사람은 어울리더라도 좋은 사람들하고 항상 어울려야 돼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하고 열정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하고 어울려야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항상 누차 얘기를 하는데 천만이 좀 약간 뭐 꼭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약간 그래요 저는 좀 사족이 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좀 잘하라는 잘 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열심히 잘하자 뭐 그런 차원인데 보면 좀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장시간에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한 2억 정도 모으면 충분할 것 같다 뭐 3억 4억 더 좋겠죠 아주 제가 볼 때는 한 리미트는 한 2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삼성전자 아니면은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뭐 etf 하나 해가지고 미국지수를 추정하는 etf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어 유튜브 어느 유튜브들도 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한 분들도 있고 저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어 증권 뭐 증권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평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서로 비슷비슷한 게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고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었지 뭐 그걸 가지고 뭐 누구 따라하니 많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실천해 가지고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나도 말 그대로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지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다가서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유튜브가 뭐 따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가 실천해 가지고 자기가 돈 잘 벌고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초점을 오자 초점 초점을 어디 잡고 있는지 해야지 엉뚱한 데 초점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뭐 삼성이면 삼성이 관련된 데 초점만 잡으면 돼요 열심히 해 가지고 삼성전자 모으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또 여러분들이 들고 싶은 게 우리 개미우가 보유가 삼성전자 지분을 10% 돌파 했어요 10% 돌파를 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결국 그래서 국민연금도 제쳤다는 겁니다 상당히 놀라운 거죠 역시 개미 투자들이 대단해요 개미들이 인전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수가 얼마나 많냐 6억주 넘어서 6억주 6억주를 돌파했고 개인 지분이 결국 10%를 인전 돌파를 한 겁니다 일단 금투업계 자료 보면 지난달 30일이에요 기준 개인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수가 6억 533만주 지분율은 10.13% 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 보유 지분이 1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얼마 좋아요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나중에 많은 혜택도 있고 배당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들이 삼성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다 보니까 계속 삼성전자 사는 거죠 이 어리석은 이 바보 같은 연기금은 계속 파는 거야 매도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좋은 주식을 팔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나중에도 살려고 해봐요 비싼 가격에 사야 돼 참 안타깝죠 일단 하여튼 기간투자자는 물론이고 국민연금 보유 지분수도 높은 호출이니까 참 대단한 겁니다 지난달 삼전 지분이 10.70%를 보유했던 국민연금은 지분이 결국 10% 깨졌어요 깨졌습니다 10% 깨졌어요 결국 지난 3월에 공시한 바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은 3월 이후에 삼성전자를 3천만주 넘게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연기금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점에 비춰볼 때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지분은 약 9.5%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9.5% 정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기간투자자의 삼성전자 지분은 한 4.58%로 개인에 크게 미치지 못해요 약간 좀 작습니다 기간들도 많이 팔다 보니까 수량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죠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 보유 지분은 2019년 말에 보면은 얼마 되냐면 대략 3.62% 됩니다 첫 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9년 3.62% 정도 우리 가지고 있었어요 벌써 몇 배입니까 3배 정도가 늘어드는 거죠 3배 개인 지분은 2017년말 2.87에서 2018년말 5.76으로 늘어났다가 2019년말 3.62%로 줄어들어요 좀 줄어들었죠 예전에 줄어들고 재미가 없었어 보면은 이따 또 주가 떨어지니까 막 참 보면은 답답합니다 이럴 때 좀 부지런히 모아 세는데 우리 개인 투자들이 그거잖아요 주가 떨어지고 막 하니까 지루하니까 막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도 처리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국면에서 대거 승리수에 나섭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6.48까지 올라가요 작년에 쭉 올라가죠 이때부터 여러분들 열심히 보는 거예요 작년부터 삼성만한 주식이 없다 검증된 주식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1등 기업 안전하고 튼튼하고 근본이 있고 본질 자체가 변함이 없어 펀더멘털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주린이 분들이 이제 알아챈 거죠 야 삼성이 다 좋다 우리 채널에 보면은 대부분 50대에서 70대 분들이 많아요 왜냐 이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있거든 웬만한 주식보다는 삼성이 그래도 안전하다 믿음직하다 그 좋은 그런 여러가지 이유들을 종합해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한 게 삼성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많이 오는 겁니다 많이 사시는 거예요 2000주 3000주 만주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만주가 오니까 천 명이 넘는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분 중에 대단한 거죠 일단은 그 4개월간에 올해 들어 4개월 동안 2억 1800만 주 정도 샀어요 3.65%를 대거 매집했고 특히 최근 4일 동안에 1300만 주 이상을 순매수해 가지고 지분이 결국은 10% 넘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개인이 순매수한 삼성전자 주식이 18조 4,336억 원데요 18조 4,336억 원 그리고 올해 6가 증권 시장에서 개인의 순매수 43조 5,521억 원이 42.3%에 달하는 규모죠 엄청나게 샀어요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지분은 삼성일과 삼성생명 등을 포함해서 특수관계인이 21.17%를 보고 있어요 삼성 21. 특수관계인들을 포함해 가지고 21.17%를 가지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은 작년 55.73에서 54.61로 좀 떨어졌어요 외국인들이 전판에 팔았습니다 한 1% 이상 매도로 해 가지고 빠졌고 지분이 10%를 넘으면서 개인은 외국인에 이어서 삼성전자 주가의 영향력이 큰 투자자로 부상합니다 개인들 무시 없어요 개인들이 10%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주가는 8만 1,5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의 기간, 연기금 등 승매도 공세 속에서도 작년 말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개인이 매도 물량을 모두 받아 냈죠 우리 개인 대단합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는 214만 명도 되고요 올해 투자가 크게 늘면서 업계에서는 한 300만 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자기들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일단 대단합니다 제가 다시 요약을 해 볼게요 우리 최대지주 한 21.17% 갖고 있습니다 21.17% 외국인이 한 54.61% 정도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 한 9.5% 추정하고 있고요 우리 기관들 4.59% 정도 추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한 10.13% 갖고 있고요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이 한 1.12% 팔았고 국민연금도 한 1.20% 팔았어요 기관도 한 1.3389 우리 기관이 우리 개인들이 한 3.65% 더 매집을 해서 모은 거죠 앞으로 우리 개인들 잘할 겁니다 잘할 거고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죠 삼성생명 관련해 가지고 뭐 매도할지 않을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삼성생명에서 그렇게 막 보험업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기간이 7년이고 좀 충분한 시간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다른 그 삼성 계열사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대고 또 매입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분산해서 그래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이 한꺼번에 밖으로 뭐 내다 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대주주나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나 관련된 그 총수 일가가 그렇게 어리석게 뭐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가 하죠 뭐 결국 위기냐 아니다 위기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그리고 찬반의 의견들이 있어요 전문가들도 찬성이냐 반대냐 그렇게 의견이 있는데 천만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닌 것 같다 굳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걱정할 필요 없고 일단은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이 있고 뭐 아까 박용진 의원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런 소리를 하지마는 보험업부 개정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우리 개인 투자들 한번 파이팅 합시다 해가지고 삼성전자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지 뭐 한 2억 정도 이상만 모아 놓으면 크게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국민연금도 받고 배당도 받고 주가 상승하면 상승분에 대해서 또 이익을 어떻게 보면 받아내서 그걸로 먹고 살고 지내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죽을 때 뭐 돈 싸들고 무덤에 갖고 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쓰다가 이제 세상 어떻게 보면 마감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즐기다 가셔야죠 편하게 어떻게 뭐 즐겁게 살다 가시는 거지 뭐 우리가 뭐 돈을 뭐 왕창 들고 가가지고 그거 뭐 어디다 무슨 무서울 것도 아니고 하여튼 돈도 벌면은 쓰는 재미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이 길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